또 가져와 왜 청소할 땐 청소할 거야. 청소할 거라고. 청소할 거라고. 다 완성한다. 아름다운 아 그리고 그래서 까마 물에 넣어주세요 강추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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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무지개 고춧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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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o Fay хорош hod 그리고 멍땡을 넣어줄게요 우유 양배추 beyond the bottom 계란 Scheuner 계란대위에 간장 고기에 Scottish 감자 팽이버섯 설탕 마늘 고구마 면과 물을 주기 그리고 고춧가루 간장 음료 잘 섞어주세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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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양파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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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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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즈시 당기름 청양고추 glob 주를 군د 닭선에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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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 히힛 안녕하세요. 나진입니다. 항상입니다. 오늘은 반찬 푸짐하게 해서 집밥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반찬 많으니까 밥 한 5공기 먹어. 맛있는데? 이러다 겉줄이 장사하겠어? 저 고추 좀. 다이어트 중이잖아. 다이어트도 잘 먹어야 돼. 굶으면 사면 안 돼. 오늘 건강식이야. 응. 너무 크게 썰었나보다. 잘라서 먹어. 이거 먹으니까 칼국수 먹고싶다. 응. 그렇지. 진짜 딱 칼국수집 거절이야. 맞아 맞아. 오늘 간이. 딱 그 저기다. 응. 맛있는데? 이름이 뭐라그랬더라 이게? 맛있어. 응. 맛있는데? 이름이 뭐라그랬더라 이게? 맛있는데? 아. 응. 43점 마요. 어디서 먹을까. 몇 Lob around에 매운 생각으로ً 맞아. 너무 Great. dirty little jusqu Usually Tiny. 특히 최고의 소 Baby L Smooth BL 네 개 re- 이건 어려운 생각, 다이어트인 test. 지금 맛있습니다 아 초밥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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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먹어봐야지 왜 케첩이 없어? 오늘 이쁘게 만들었잖아 케첩으로 덮을 수가 없었어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었을때 이 음식은zes고 많이 먹으면 먹었을때 적당한 음식이 쫄깃함임 그런 식감 까지 먹게끔 그 다음에 제가 먹었을때 사운드 한 번 싸줘야지 너무 크다 자, 뽀뽀 뽀뽀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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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포장했고 많네 근데 오늘 배추 겉절이가 1등 같애 응 이거 딱 칼국수로 가니까 칼국수 이제 겉절이 눈 감고도 만들겠다 우유 진짜 맛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겉절이 중에 우유 제일 맛있는 것 같애 인정해 여기 조금만 맛있어? 다 100점인데 얘는 200점이야 와 계란 진짜 맛있다 이제 계란을 먹기 오늘의 끝이 생기면 좀 더 먹으면 좋겠다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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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에 왜 이렇게 반찬이 많아 밥에 반찬을 쟁여놨어 뺏어 먹어 안 뺏어 먹어 한인씨 먹고 넣어준다는 게 있네 이거 안 접힌다 오빠야 뺏어 먹어 이렇게 오빠 오늘은 옷이 되게 화산이 안 벗어 성광색 나도 받아보고 알았어 택배 살 때는 이런 색이 아니었어? 사진만 봐서는 모르지 나 발라주지 않아도 돼 오빠 먹어 어?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이거 이 팁이 어제 나왔다 어제 어제? 이거를 이렇게 얇게 포를 떠서 전을 붙여서 먹어 맛있대 진짜 맛있대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 응 오빠 오늘 되게 잘생겼어 이발해서 그런가? 칭찬인가 그게? 아 아 아 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칭찬해 주면 의심이 나고 응 바보같아 복실이의 술소리가 여기가 고기 저기로 올라가 저기 가 밥 더 줘? 어때요? 반그릇만 더 먹을까? 오빠 더 먹을래? 네 아니 이게 더 큰 그릇이야 응 근데 좀 더 먹어야지 밥 추가야 밥 추가 자 오빠 하나 나 하나 왜? 뼈가 들어갔어 이게 뱉어 뱉어 찔러 음 이거 고소해 응 고소해 이거 밥에다 이렇게 굴려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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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그거 같아 복실이 무궁화 꽃집기였습니다 음 음 음 음 복실이는 하루중에 언제가 제일 활발해? 아침하고 저녁 아침에 아침 저녁? 응 산책시킬 때? 응 나 일어날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 일어나면 깡종깡종 뛰고 빨리 나가자고 음 산책 나가자고? 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? 응 볼일 보고 와서 밥 먹고 장난 좀 치다가 또 자 흠 흠 흠 내가 오면 막 반겨주는데 오빠는 그러잖아 여태 자고 있다가 갑자기 저런다고 뭐 그럴 수 밖에 없지 저도 밖에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왠지 5회는 내가 막 작업하고 있으면 4시 5시 되면 내 옆으로 와서 탁 앉아있어 나 데리고 나가라고 웃긴다니까 난 처음에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야 산책 나갔다가 들어오면 바로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 응 그리고 혼자 물 먹고 발 닦아줄 때까지 안 나고 거기서 기다리고 복지이가 똑똑해 말도 잘 되네 응 똑똑해 가끔 한성격해서 그러지 아 이거 건강식인데 근데 맛있는 게 많이 있으니깐 손이 안가 뭐 뭔지도 모르는데 건강식이라니 내가 이거 무 아냐 무 무 JUG어도 뭐로 만든 지 알아? 청포? 청포묵 아니야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엉덩이 냄새맞는 거 아냐 하하하하하 소주 한병 갖다줘? 응응응 다이어트 줄게 그놈의 다이어트는 음 1등 응 나머지 다 2등 1등 다 1등 0등 뽀뽀 잘 먹었습니다 뽀뽀 물이 제일 맛있는데 응 맛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